올해 2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8만 개가 늘었지만,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일자리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대비 6만 8천 개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전년 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연령은 20대 이하 청년층이 유일합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는 전년 대비 29만 개가 늘어 연령 중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어서 50대와 30대, 40대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